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기대명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제기대명사의 세 가지 용법을 정리를 먼저 할게요 바로 이제 이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첫 번째 용법은요 제기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기용법 이게 뭐냐면 주어가 이제 동사의 동작을 행하잖아요 그죠 주어가 he killed 라는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경우 그쵸 목적어가 자기 자신일 경우에는 히 킬드 하고서 힘이라고 쓰지 않고 그쵸 힘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힘 셀프라고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헐 셀프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그죠 또는 댐 셀브즈 라고 써도 틀리겠죠 그래서 인측을 맞춰주는 것이 이제 시험을 보는 내신이나 이런 이 문법 문제 푸는 그런 시험에서는 그 인측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그죠 주어가 그 동사의 동작을 당하는 대상일 경우에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쓰는데 이 제기대명사의 용법을 제기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히 니드의 힘 셀프죠 자 그가 그것을 했어요 자 그런데 힘 셀프는 뭐에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했다는 건데 그가 했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철수가 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낸시가 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가 한 거예요 그것을 자 이렇게 강조할 때는 문장의 이렇게 끝이나 그쵸 적어드릴까요 문장의 끝에 오거나 그쵸 아니면은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 바로 뒤에 그쵸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 바로 뒤에 쓰입니다 문장에서 명사가 쓰이는 곳이 어디에요 명사가 쓰이는 곳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있겠죠 예 얘네들이 명사로 쓰이죠 예 명사가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데 얘네들 바로 뒤에 붙거나 아니면 문장 끝에 오거나 예 그렇게 쓰이고 그래서 번호를 좀 매겨 드릴게요 이게 2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조동사 뒤에 쓰여요 조동사 조동사 뒤에 그쵸 조동사 뒤란 얘기는 조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동사가 비동사도 조동사죠 해부동사도 조동사고 그리고 두 더즈 디디도 조동사죠 그리고 모델이라 그래서 캔 같은 거 그죠 캔이나 머스트 같은 거 요런 이제 이러한 것도 이제 이 조동사인데 아 이러한 조동사 뒤에 간혹 가다가 이 제기대명사가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예 강조 용법은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예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제기 용법은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생략이 절대 안 돼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법은요 이거는 관용구인데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거처럼 자 have 다음에 이렇게 something이 나오고 뒤에 all to oneself 자 여기에서는 주어가 i니까 myself를 썼겠죠 자 요게 뜻이 뭐냐면은 이 뭐뭇을 독차지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have something이 나오고 all은 생략이 가능해요 all to oneself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요 something을 독차지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큰 방을 독차지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처럼 수거처럼 쓰이는 이러한 제기두명사의 용법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뭐 그리고 all of itself 그리고 for oneself 이런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 이거는 수거처럼 외워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요 3번은 자 그리고 4번에다가 제가 좀 형광펜으로 이렇게 별표를 좀 해 놓을게요 이 제기대명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좀 우리가 초점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4번을 일단 해석하시면 어떻게 돼요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가 present는 뭐예요 제시하다죠 제시하다 타동사죠 그런데 뭘 제시했어요 자기 자신을 제시한 거죠 좋은 기회가 자기 자신을 제시했다예요 자 이러면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말로 말했을 때는 좋은 기회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그죠 얘는 사물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타동사가 나오고요 타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제기대명사가 올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게 매끄럽냐면 일단 요 타동사 뒤에 제기대명사는 이거는 주어를 다시 쓴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목적어가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동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는 자동사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사 뒤에 없다고 보고 또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즉 수동태 형태로 해석을 해도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sit라는 동사를 앉히다죠 앉히다 자 sit oneself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앉히다죠 자기 자신을 앉힌 것은 자기가 그냥 앉다죠 예 이 sit은 자동사잖아요 그죠 예 자기 자신을 앉힌 것은 자기가 그냥 앉는 거예요 자동사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앉혀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수동태 예 이 세 개가 해석이 거의 비슷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는 자동사처럼 해석을 하면은 매끄럽게 해석이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 목적어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수동태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4번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좋은 기회가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제시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자동사처럼 나타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예 또는 수동태처럼 좋은 기회가 제시되어졌다 그쵸 예 좋은 기회가 나타나졌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요 공식을 예 공식 공시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요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I shook hands with 죠 악수하다죠 자 근데 누구 악수했어요 대통령이랑 악수했죠 그런데 이 힘셀프가 뒤에 붙네 이 힘셀프는 지금 프레지던트를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악수한 사람은 국무총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바로 대통령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힘셀프를 썼죠 예 여기 이 인층을 맞춰줘야 돼요 프레지던트가 남자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힘셀프를 쓴 거죠 여기다 헐셀프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힘셀프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마이 셀프라고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고 쳐 봅시다 그럼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마이 셀프는 문장 끝에서 I를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내가 대통령이랑 악수를 했는데 그 대통령과 악수를 한 거는 너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바로 나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층을 잘 봐야 돼요 인층을 봐서 뭐가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keep이죠 keep something to myself죠 keep something to oneself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다예요 비밀로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소식을 자기 자신에게만 유지시키는 거니까 비밀로 간직하는 거죠 그쵸 예 나는 그 소식을 비밀로 간직했다 그 다음 7번 보시면은 그는 종종 talk to himself죠 talk to oneself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 뭐겠어요 혼잣말하다죠 혼잣말하다 자 그는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 할 때 그가 홀로 있을 때 그쵸 when he is alone 그가 홀로 있을 때 혼잣말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8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더 젖지죠 젖지가 웃었어요 그쵸 예 그런데 in spite of himself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in spite of oneself 하게 되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죠 자기도 모르게 그쵸 예 또는 무심코 무심코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어로 이제 보게 되면 뭐예요 의식을 못하는 거니까 unconsciously죠 예 요렇게 한 단어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 이 판사죠 이 판사가 자기도 모르게 웃었대요 자 그 다음에 she soon 곧이죠 곧 곧 come to oneself죠 여러분 come to oneself는 이건 뜻이 뭘까요 이거는 제정신이 들다입니다 제정신이 들다 그리고 이 코마 상태에 있다가 의식을 되찾게 되는 거 있죠 예 의식을 되찾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곧 의식을 되찾았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죠 예 그러니까 의식을 되찾은 거고 제정신이 든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도요 조금 이것도 예 독특한 그런 표현인데 별표를 하나 쳐 놓을게요 자 내 영어선생님이죠 예 내 영어선생님은 is not himself예요 오늘은 자기 자신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 영어선생님이 오늘은 자기 자신이 아니대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힘셀프가 아 지금까지는 이제 이 제기대명사 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목적어에 오는 거죠 예 목적어의 자리에 주어가 다시 오니까 그때 주어를 또 쓰기 싫어서 이제 제기대명사를 쓰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비동사 뒤에는 주격보호가 오죠 이때 힘셀프는 거의 주격보호처럼 쓰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 그 영어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오늘은 조금 이상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드 원셀프 온인데요 자 요것도 그냥 한 단어로 그냥 뭐뭇을 자랑하다 입니다 이것도 뭐뭇을 자랑하다 사실은 이 프라이드 하나만 써도 이 프라이드 자체가 동사로 이게 뭐뭇을 자랑하다 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게 재능 글쓰기 재능이죠 글쓰기 재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건데 그냥 요것이 하나의 단어로 뭐뭇을 자랑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12번 그는 너무 슬퍼 보였죠 자 그리고 I left somebody to oneself죠 예 누군가를 예 자기 자신에게 리프트 리브죠 리브 레프트 과거형이고 리브 내버려두다죠 그쵸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 사람 자신에게 내버려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버려두다에요 예 요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제 중급 이상의 조금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던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any piece of knowledge죠 지식의 어떤 부분이든 그죠 지식의 어떤 부분이든 근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which the people has himself acquired 자 이게 지금 조동사 뒤에서 강조된거죠 himself가 그죠 예 바로 학생이 그쵸 학생 그 스스로가 학생 그 스스로가 has acquired 바로 습득한 그죠 습득한 학생 그 스스로가 습득한 지식의 어떤 부분이든 이 되겠죠 그 다음에 any problem이죠 어떤 문제든 근데 그 문제는 또 뭐예요 which he has himself solved 자 이것도 조동사 have 뒤에 지금 himself가 껴들어간거죠 바로 그 스스로 그 스스로 풀 풀었던 문제 어떤 문제든 그쵸 예 그래서 학생 그 스스로가 얻게 된 지식의 어떤 부분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 뭐예요 그가 그 학생이겠죠 그 학생이 스스로 해결했었던 어떤 문제든 그쵸 여기까지가 주부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가 주부입니다 주어라고 써줄게요 자 그리고 동사가 becomes죠 becomes 는 뭐뭇이 되다죠 자 뭐뭇이 되다는데 지금 뭐가 삽입되어 있죠 바이벌추오브가 삽입되어 있네요 그쵸 바이벌추오브 더 컨캐스트에요 자 바이벌추오브는 뜻이 뭐예요 이게 이게 뭐뭇에 의해서죠 의해서 그냥 뭐뭇에 의해서 그리고 뭐뭇에 힘으로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자 뭐의 힘으로 그 정복의 힘으로 또는 정복에 의해서 뭐가 된겁니까 much slowly his 끊어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소유대명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이 매우 철저히 매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것이 되다죠 뭐에 의해서 그 정복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 정복에 의해서 예 완전히 철저하게 그쵸 자기 자신의 것이 된 그쵸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보다 then it could else 미적 그것이 그쵸 그렇지 않았더라면 될 수 있었던 것 보다가 되겠죠 예 그것이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될 수 없는 될 수 있는 것 보다 그쵸 될 수 있는 것 보다 그쵸 그쵸 훨씬 철저하게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정복에 의해서 되셨습니까 예 요정도로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항상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서 나는 가지고 있었는데 자 have something to oneself 여기에 all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독차지했다죠 내가 거기에서 한 방을 독차지 했대요 자 마치 뭐 뭐 하듯이 예 as each officer head each officer officer 장교란 뜻이 있는 거 아시나요 장교 각각의 장교가 head 가졌듯이 그쵸 이때 head 답에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head loom to myself to himself 또는 to themselves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장교들이 그죠 방을 가지고 있었듯이 거기에서 나도 방을 독차지 했죠 방 하나를 자 그리고 to lie there 거기에 누워있는 거죠 그쵸 in that sweet sunny room 아주 그 스위트하단 얘기는 상쾌하고 좋단 얘기죠 아주 상쾌하고 sunny 햇빛이 쨍쨍 들어오는 그러한 방 안에서 에 바로 거기에서 누워있는 것 그죠 그리고 또 뭐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죠 자 근데 뭘 듣지 않아요 no grown 바로 이게 신음소리죠 어떤 신음소리도 듣지 않아요 자 이 벗은 제외하고죠 뭘 제외하고 에 바로 나 자신의 신음소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거 자 여기까지가 지금 표시를 해둘게요 이 to lie 부터 my own 까지가 지금 이게 주어입니다 그쵸 투부정사 주어예요 투부정사 주어 이고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가 이 lie가 동사 1번이고 그리고 here이 동사 2번이죠 다시 해석하면 아주 상쾌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에 누워서 나 자신의 신음소리를 제외하고 다른 신음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은 그쵸 그 다음 동사가 was almost like being in heaven이죠 거의 뭐와 같아요 천국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혼자서 호텔 같은 방 하나 잡고서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혼자 코골면서 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저도 좀 잠 좀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어 진짜 우리 애들도 없고 우리 와이프도 없고 저 혼자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한 2박 3일 동안 잠만 자다 왔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는 조식 먹고 저녁에는 이제 스테이크 먹고 그쵸 점심에는 자고 예 그렇게 이제 한 2박 3일만 갔다 오면은 너무 이제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예 뭐 요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이제 보시면은 어 it may be safely asserted that is죠 that 이라고 안전하게 주장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주장하다의 뜻이죠 자 데디아라고 주장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주장될 수 있는 데디아의 내용이 보면은 뭡니까 every man 모든 사람들이 has had a chance 기회를 가졌대요 어디에서 삶에서 기회를 가졌죠 자 그리고 지금 대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제가 보기 좋게 형광펜으로 좀 칠해 놓을게요 어 예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 이 푸절이 하나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기회를 가졌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가 어 어 availed himself of 이시죠 자 이것도 밑에다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avail oneself of 하게 되면 이게 뜻이 뭘까요 이게 use에요 use 또는 utilize utilize 죠 또는 make use of 죠 그죠 또는 take advantage of 가 됩니다 뭐뭇을 이용하다 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가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뭐에요 기회죠 아까 a chance죠 만약에 그가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마도 그쵸 또는 분명하게 will 좀 이게 확실할 뭐뭐 일 것이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마도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거 또 다른 기회겠죠 또 다른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아마도 결코 그러지 못할 거다 결코 갖지 못할 거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삶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 다음 기회도 우리가 갖지 못할 것이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안전하게 주장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안전하게 주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볼게요 4번 자 히스 마인드에요 여러분 마인드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마인드가 이게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머리 그리고 정신 그쵸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뜻도 있죠 세계관 예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마인드가 자 그의 머리가 또는 그의 마음이 was at work 작동하고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이거 강조 용법입니다 it was 가 있고요 that이 있죠 it was 와 that 사이에 있는 그쵸 요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자 그럼 강조되는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in those long hours 아주 긴 시간에서 다 뭐의 긴 시간이에요 silence죠 침묵이죠 침묵과 고독이죠 침묵과 고독의 아주 긴 시간에서 그쵸 뭐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묵상한다기보다 숙고하는 게 낫겠죠 숙고하고 숙고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그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침묵과 고독의 오랜 시간 속에서 그쵸 그 속에서 찰스 다윈이죠 예 진화론의 그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진화론의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 이 찰스 다윈이 reach his bold conclusion 그의 담대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는 자 힘셀프가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해요? 바로 그 자신 그 찰스 다윈 자신을 강조하는 거죠 그가 표현했습니다 그의 가장 valuable 아주 귀중한 quality 그 자질을 표현했어요 그쵸? 뭐로서의 자질입니까? unbounded 인내로서의 그의 가장 귀중한 그러한 성질 그쵸? 이거를 갖다가 그가 스스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요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